안녕하세요. 따랑입니다. 매화수세미를 떠 보겠습니다. 꽃수술은 한가닥으로 뜨고 꽃잎은 두가닥으로 떠 보겠습니다. 바늘은 5호바늘, 7호바늘 필요합니다. 5호바늘은 꽃수술을 뜨고 7호바늘은 꽃잎을 뜨겠습니다. 돗바늘, 가위 필요합니다. 5호바늘로 뜨겠습니다. 실을 두 번 감아줍니다. 새가닥실을 빼서 잡고 실을 가져와서 고정을 해줍니다. 사설 5호를 뜨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하나, 둘, 두 번째 코선에 빼떼기를 합니다. 사슬 하나 한길 낑뜨기를 한코 합니다. 사슬 한코 두코 두 번째 코선에 빼떼기 합니다. 사슬 하나 사슬 하나 한길 낑뜨기 사슬 두코 합니다. 두 번째 코선에 빼떼기 합니다. 사슬 하나 이렇게 한 세트입니다. 한 세트 두 세트 세 세트 총 열 세트를 뜨고 오겠습니다. 세트 꼬리실을 당기면 움직이는 실을 당겨서 모아줍니다. 꽉 당기지 마시고 꼬리실을 쭉 빼줍니다. 하나, 둘, 셋 세 번째 코에 빼뜨기 합니다 쉴을 잘하겠습니다 꽃잎을 뜨기 위해서 바늘을 실어 바늘로 바꾸겠습니다 실은 두 가닥을 사용하겠습니다 꼬리실이 있는 데서 짧은뜨기를 한 코 합니다 사슬, 두 코 그 다음에 사슬, 있는 쪽에 짧은뜨기를 한 코 합니다 사슬, 두 코, 짧은뜨기 한 코 사슬, 두 코, 짧은뜨기 한 코 사슬, 두 코, 짧은뜨기 한 코 여기까지 또 보겠습니다 사슬, 두 코, 짧은뜨기 한 코 사슬, 세 코 되겠습니다 사설 3코는 하고 포함이 됩니다 한길 긴뜨기 4코를 되겠습니다 사설 하나, 둘, 1코, 2코, 3코, 4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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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설대기 한곳에 5코를 떼겠습니다 사슬 두코 네코 끝나띠고 한길긴뜨기 다섯코 뜨겠습니다. 반복해서 여기까지 뜨고 오겠습니다. 사슬 두코 네코 끝나띠고 하나 둘 셋 세 번째 사슬에 뺏뜨기 합니다. 뺏뜨기를 두 번 하겠습니다. 한코 두코 끝나띠고 사슬 두코 던 곳에 두길긴뜨기 열코를 뜨겠습니다. 두 번 감아서 두코 뜨고 두코 뜨고 두코 뜨고 두 번 감아서 두코 뜨고 두코 뜨고 두코 뜨고 두코 뜨고 두코 뜨고 두코 будто 구슬 두 acquaint 두 그는 두코pt 묵욕 으 으 않고 두꺼거나 띄고 세번째 코에 짧은 때 길을 하고 합니다 두꺼거나 띄고 독일인 따기 일컬을 뜨겠습니다 한글자막 by 김혜영 하나, 둘, 셋 세번째 코에 짧은떡이 한코 합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여기까지 뜨고 오겠습니다 맨 처음 빼떡이 하나둘 두번째 코에 빼떡이 되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꼬실을 정리하겠습니다 꼬실을 정리하겠습니다 순서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완성되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